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오늘 피씨방가서 배틀그라운드를 해봤는데요 짧게 영상을 찍어왔어요 짧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여기가 피씨방 갔어요 사왔는데 바깥 와.. 괜찮아요 와.. 괜찮아요 네? 어? 저설 나왔다 어? 소비한 저설 저거 괜찮아요 저 답답하죠? 아.. 아시나요? 지금 톤이 새길래 따뜻하게 먹고 싶은데 네? 아.. 버려요? 야 미안해 야 뭐야 나 Q급이냐 왜? 뭐야 꼭 들어왔는데 하나 주우고 가잖아 아니.. 아니.. 때리지 마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둘 No 둘 둘 셋 셋 둘 둘 둘 둘 셋 셋